인간이 H5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멕시코 거주자에게서 이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며 치명적인 인체 감염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WHO는 세계에서 인간이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멕시코 가금류에서 H5N2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WHO는 그러나 현재 이 바이러스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.